정치 고수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당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 항공사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모 씨 이름 다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서모 씨가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얘기하겠습니다. 다혜 씨의 집과 별장, 압수수색하면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은 지금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수사 어떻게 보세요? 별장은 문재인의 별장이고 문다혜의 별장은 아니죠. 제주도에 있는 별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돈은 아마 문다혜의 돈으로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3억 8000만 원 주고 샀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뭐 어떻든 지금 재미있는 것은 오늘 아침 제가 특정 신문 이름을 밝힐게요. 감칠 일도 아니고 간에 경향신문 같으면 논설에다가 뭐라고 제목으로 붙였는가 하면 대통령 사위가 월급을 받았다. 그걸 뇌물이라고 하는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어디서 출발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즉배 청산을 하면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순실, 최서은 씨와 경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서 최서은 씨가 받은 돈을 뇌물이라고 본 게 아니에요. 그게 제3장 뇌물이 아닙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한 것은 최서은 씨가 뭔가를 받았으면 그건 박근혜가 받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뇌물죄를 지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서은 씨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최서은이 딸인 정유라가 받았단 말이에요. 정유라가 그것도 말을 빌렷한 거예요. 그걸 뇌물이라고 해서 두 번째 묵시적 청탁을 했다. 그때까지 우리 형법 교과서를 보면 명백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청탁 행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릅쓰고 그냥 묵시적 청탁에다가 경제 공동체에다 이래서 처벌을 했던 사람들이 본인이 지금 본인이 사위, 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항공사에서 일한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을 타입 이사 제시라는 일단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는 항공사를 하나 차린 다음에 그것도 회사 돈을 빼내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전무 이사로 취업을 시켜서 태국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생활비까지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합하니까 2억 2,300만 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게 명백한 뇌물이죠.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중진공의 정소벤처기업 재능공단의 이사장을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상직 전 의원을 이사장을 시켜주고. 그런 걸 해주고 자기가 이사장직을 얻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민주당에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하지 않으면 뭘 뇌물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럼요, 변호사님. 나는요, 딴 걸 떠나서 더 말씀하시기 전에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5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라면 본인이 지금이라도 대국민 생명을 발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어찌해서 잘못 판단했다. 이게 뇌물이 될 수 있겠다. 내가 검찰에 가서 내가 이 점을 스스로 찾아가서 내가 수사를 받고 처벌을 한다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사에서 쟁점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절차가 적법했느냐. 이거 하나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뇌물죄라고 하면 문 전 대통령과 다이씨 부부가 경제 공동체다. 이 부분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딸 가족이에요. 딸 가족입니다. 나중에 딸 가족은 이혼을 하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지금은 부암동에 집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국민 세금으로 누구자고 국민 세금으로 밥 먹은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그 당시에 언론에서 한 번 살짝 짚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러는데. 어쨌든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부부 간에도 부부를 다 경제 공동체로 거의 다 보고 있는데도 부부의 재산은 별산제입니다. 남편 재산 따로, 아내 재산 따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경제 공동체로 몰아가서 뇌물죄를 지경을 한 거예요. 왜 뇌물죄를 지경했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때 탄핵을 기각할 때 기각문 속에 적어도 뇌물죄 같은 그런 법률 일반 사항이 없으면 이거는 기각이다. 이런 사유가 적혀가, 기각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억지로 기각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 몰아붙인 게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고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게 벌써 정권이 출범하고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미적미적하다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이 있을 때 수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가령 이런 사안을 놓고 지금까지 그런 박근혜, 최서원 같은 그런 문제가 없어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뇌물죄로 의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의유를 하는 건데. 뇌물죄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거와 똑같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거는 경제공동체를 떠나서 아버지와 딸이고 딸 가족이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여쭤봤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봐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죠. 임명 과정에 있어서 가령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임명을 왜 하필 그 사람을 임명을 시켜주면서 그 대가로 어떤 걸 받았다면 대가로 적어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건 뇌물죄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건 죄삼자 뇌물도 아니에요. 뇌물죄죠. 맹백한 뇌물죄입니다. 그러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저는 앞으로 이 사안이 대부분까지 올라갔을 때 김명수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서훈 문제도 경제공동체라는 이미 확고한 판결이 나와 있는데 이 사안을 두고 뇌물죄가 아니다고 만약에 판결을 할 대법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네요? 당연히 수사해야죠. 이것뿐 아니고 지금 가령 우선 수사되고 있는 것이 김정숙 여사의 타진 마을 관광. 그것도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문자에도 수사 대상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특히 김정숙 여사는 그게 어떤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지인에게 5천만 원을 줘서 내 딸에게 보내달라. 왜 본인이 보내도 되는 걸 아니면 본인이 불러서 직접 줘도 되는 걸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돈을 딸에게 부쳤겠습니까? 그것은 돈의 출처를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돈도 무슨 돈인지나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 돈이 특수활동비라면 그거는 횡령죄에다가 국고 손실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나 검찰이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럼 야당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하는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정치 보복입니까? 가령 거꾸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수사를 받을 때 야당이 주장을 한 게 뭐였습니까? 심지어 광화문에서 형탈의 인형을 묶어서 끌고 다닐습니다. 야당이 그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예 옆에 눕게 하겠다. 참 입에 못 담으 여기까지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마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이 나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느냐. 감싼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탈북업인 강제 북송 사건. 이건 UN에서 조차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그 피살 사건대 문 대통령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무시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이 통계를 잘 마사지해서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게 신임 통계청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그건 왜 엉뚱하게 장관과 한국 국무원들과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걸 지시한 문 대통령은 왜 거기서 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일들이지만 무엇보다도 도보 다리 위에서 직장인 김정은에게 준 USB, 그 안에 뭐가 있냐고 우리가 그만큼 묻고 있는데 왜 아직 답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답을 해야죠. 내가 사실 그 안에 뭐뭐가 있었다 얘기를 해야죠. 그게 만약에 이적죄, 여적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문 대통령은 사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선생에 올리고 얼마나 매질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요. 문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제주도로 피수하려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법률가로서 지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지금 이 건은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적어도 만약에 윤 대통령이 끝내 문 대통령을 감산다면 다음 정권에는 문 대통령 직배 청산을 내세우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수사해야죠. 윤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 윤 대통령 얘기로 넘어갑니다. 다른 거를 다 떠나서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대통령이에요. 과연 대통령입니까?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번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전부 다 밝혀야죠. 왜 밝히지 않는 겁니까? 나는 그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연 성역입니까? 문 정의를 건드리면 무슨 성역을 건드리는 소도입니까? 거기 있는 집이 소도예요?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야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방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그냥 이래저래 계속 감싸고 있어진 것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다. 그 수사를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긴장 수사를 했으면 정권 초기에 즉배 청산을 시작했으면 나는 노동 계획도 임금 계획도 교육 계획도 전부 다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야당에서는 수사를 해도 해도 안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 특검이 틀듯이 틀어서면요. 아마 전 정권에서 2000명이 붙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200명이 구속되는 그것은 또 훨씬 넘었을 겁니다. 제가 추측한데 정말 아니, 태양광 비리 하나만 다 들고 파헤쳐도 지금 아마 잡혀들어갈 사람들 엄청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산야를 다 파헤치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은 수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윤 대통령이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주성이란 이름 아래 국가 재정을 이만큼 엉망으로 만들고 국가를 완전히 다 비워버렸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그런데 그건 단순히 정책 판단 잘못일까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정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원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끝까지 감싸고 있는지 난 정말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사안이니까. 이 말 들으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그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에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혹독하게 몰아서올 때 어떻게까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한번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을 해봐라. 범죄가 안 되는 것까지 전부 다 범죄로 몰아서오고 그리고 범죄가 일부 범죄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혹독하게 전부 다 가중처벌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정치 보복은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럼요. 이런 것을 갖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그리고 이걸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윤 대통령께서 끝까지 가령 문재인 정권을 감싸고 있다면, 그 직배 청산을 망설인다면 나중에 정권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도마 위에 올라갈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윤석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할 것은 청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에서는 전방의 수사라고 보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오히려 감싼다고 하시니까. 이건 전방의 수사가 아니고요. 감싸고 있다는. 극히 일부, 일부의 수사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있잖아요. 청와대 하명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임종석 조국까지도 이루지 않아서 나중에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문 대통령이 내 친구 송출하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거기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왜 조사를 안 한다고 봐요? 수사를 했는데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 안 했잖아요. 이만큼 근거가 있으면. 윤 정부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지시를 안 했는데 밑에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스스로 다 자진해서 송출을 우리 다섯에 시키자 이래서 청와대에 각 부를 다 부려서 회의를 하면서 일을 할당을 시켜서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찰청을 동원하고? 문 대통령이 지금 감싸주고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을 수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주 의도적으로 감쌌다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컨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 때 수사팀장 할 때 같았으면 그 추상 같은 분이라면 당연히 이런 적편을 청산을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잣대는 똑같이 되어야죠. 잣대를. 왜 여기는 칼날처럼 되고 거기는 아주 고무방망이로 고무방망이로 때리고 그렇게 해요. 어쨌든 야당과는 입장이 다르신 것 같아서 이 수사는 지켜보는 걸로 하고 제가 딴 거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 것 같은데. 야당과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가령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때 일주일에 나을 시 재판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나을 시 꼼짝 못하고 만인환실위에 다 앉아서 밤늦게까지 재판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고역을 하고 요사이 내가 회고록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 내가 옛날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안전병기 이자 하나, 책상 하나 달라는 것조차도 그것도 못 해주느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응이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본인이 취임을 하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서 그 의자와 책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회고록에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에.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했으면 정말 민주당 정권은요. 가혹하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 가혹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혹하게 했으면서 본인들의 대통령의 어떤 문재인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뭐냐, 보복 수사냐, 보복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 보복 같은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받아들일 수 없다. 얼마나 우리가 더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가령 보통 사림이었다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치 권력의 오마한 방자함에 눈을 감고 있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치 권력이 이미 성역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 성역화되면 안 되죠. 그게 당 대표든 전직 대통령이든 말입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당연하죠. 오히려 더 책임을 많이 져야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문 전 대통령 수사만 여쭤보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여야 대표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야 대표회담 딱 맞추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종합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여야 모두 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안 나와도 그래도 이거라도 이렇게 여야가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내가 보기로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왜 만났겠어요. 영수회담보로 가기 위한 진검다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왜 만났겠어요. 본인이 존재 가치를 그나마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발 본인이 상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보수 정당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동훈 표 상태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상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주결사적으로 영수회담, 2차 영수회담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사부 리스크를 좀 완화를 시킬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1차 영수회담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차 영수회담때 카메라 나가는 걸 붙잡아 세워놓고 여기서 A4 유지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옆에 대통령 앉혀놓고 장시간 동안 모욕을 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만나겠다 그러겠어요? 안 만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로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안 만납니다. 왜 만나겠어요? 그럼 어제 여야 대표 회담도 별로 실익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시력은 없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압박은 좀 받을 거예요. 예컨대 어정 갈등 있잖아요. 어정 갈등 같은데 내가 오늘 또 아침에 사실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윤 대통령은 사실 임기가 2년 반 조금 넘게 남았지만 마지막 1년 그거는 힘 없는 기간이고 빼면 한 1년 반 남았단 말이에요. 왜 자신의 명운을 이 어정 갈등 같은 데 걸고 있느냐. 참 정말 어리석은 분 같다.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게 잘 돌아간다 이러잖아요. 지금 대학병원에 밤에 주말에 응급실을 폐쇄하는 대학병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현장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번 기자회견하고 국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때 우리 경제 잘 돌아간다. 이게 한은 총재, 이창용 총재가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886조였는데 지금 1,896조 2천억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국가 채무가 당장 늘어가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145조 9천억이에요. 그 두 개를 합하면 3,042조 1천억입니다. 모래 위에 지금 다한민국이라고 하는 건물을 하나 지어놓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뭐 하나가 삐끗하면 와라라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정말 역사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늘려서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을 시킬 것이냐. 지금 문제는 내수 진작이 전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좀 내수를 일으켜서 자영업자들 붐을 좀 일으키고 얼굴을 피게 만들고 돈이 좀 돌도록 해야만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 외국 주식시장에 비해서 최고 꼴찌잖아요, 지금. 그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꼭 남의 나라 얘기 듣는 것 같고 내가 보수 논개 기면서도 정말 왜 이러시느냐. 왜 어정 같은 것 같은데 정권이 명언을 걸고 있느냐. 제발 지금이라도 다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기업체, 10대 기업체 회장들 한 달 모으고 그다음 달에는 중수기업 쫙 모으고 이래서 비즈니스 사운드 좀 합시다. 그래서 애로상도 듣고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다 풀어주고 그 자리에 있는 기재부 장관부터 산업부 장관까지 다 중수기업부 장관까지 다 앉아서 서로 마이크 놓지 말고 서로 다 붙어 앉아서 머리 사매고 연구를 해야죠. 그래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모든 게 잘 돌아간다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쭤봐야 하는데 어쨌든 경제 의전 갈등 좀 잘 해결해야 된다. 잘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제발 순서리하는 사람들 좀 가까이 두시고 귀에 아침이나 아부하는 사람들 멀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대통령실에서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비즈실장께서는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